네, 아침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나요? 저는 어제, 오늘 비가 왔으나 비를 안 맞는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바깥활동할 때는 비가 그치고 또 이렇게 안에서 있을 때는 또 비가 오고 이렇게 좋은 날씨를 때에 맞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네, 지금까지도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준비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는 마지막 가져올 은혜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환란에도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5대 제사를 명령하신 이후에 내위기 8장에 기록된 제사장의 위임식과 9장의 제사장의 취임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7일국계 29장에 보면은 7일 동안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국기 40장을 보시면은 성막을 완성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곧장 레위기 1장에서 7절에 제사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네, 그리고 하나님은 곧장 레위기 1장에서 7절에 제사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네, 우리가 어저께 배웠죠. 제사를 드리려면 성전이 있어야 되고 성막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고 제사장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과 저도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많이 들으셨죠. 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장의 위임식과 침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예표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하여야 제사장이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네, 그래서 큰 첫 번째로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임식이라는 말씀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공식적으로 제사장으로 세우는 의식을 가리킵니다. 혹시 여러분 목사 안수식을 보신 적이 있나요? 네, 그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위임식을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했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7일 동안의 위임식이 성공하면 제8일째는 취임식인데 취임식의 의미는 바로 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식을 보시면 목사님들을 안수하는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축도를 그날 안수받은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사 안수식 속에는 위임식과 취임식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이 제사장의 위임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방법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위임식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 같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위임식의 절차는 바로 모세가 그것을 수행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위임식은 7일 동안 지속되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7일 동안 위임식을 받는 제사장들은 절대 성막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네, 만약에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죽음입니다. 물론 불순종해서 죽은 거지만 네, 인생은 원래 죽게 되어 있는데 네, 이 말씀대로 순종하다는 사실은 먼저 죽는 거예요. 네, 여기 계신 교육자분들도 다 만약에 순종 안 했으면 지금 살아있지 못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네, 정말이에요. 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제가 명령을 순종 안 했으면 지금 살아있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위임식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네, 제사장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추리국기 29장 1절에 보시면 나는 그들에게,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되 그들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장들은 거룩해져야 된다. 이 뜻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준비 절차가 필요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재물을 준비해야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 및 대제사장을 모세가 깨끗하게 물로 씻었습니다. 네, 이것은 바로 정결 예식이죠. 네, 그리고 나서 아론에게 예복을 입혔죠. 네, 그리고 나서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네, 바로 이 기름을 붓는 이 과정이야말로 제사장으로 세우는 가장 특징적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기름은 감남류로 붓는데요. 이 기름은 신약시대에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네, 먼저 물로 씻어서 죄를 정결케 하고 성령을 부어서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그 같은 날에 아론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에게도 예복을 입혀서 구별시켰죠. 그러나 기름 붓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아론 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위임식을 위한 제사가 어떻게 진행된지를 볼 때 세 가지 제사를 드려야 됐는데 그 첫 번째 제사가 속죄제고 네, 속죄제 그 위임식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먼저 아론을 준비를 시킨 거죠. 네, 그리고 아론이 아론과 그 아들들은 세 가지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네, 그런데 순서가 정확하여야 돼요. 네, 첫 번째 순서는 속죄제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제사는 번제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네, 그래서 5대 제사 중에서 이 세 개가 갖고 있는 성격이 있어요. 네, 제일 먼저는 죄사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속죄제가 먼저입니다. 네, 그래서 죄의 제사는 먼저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몽땅 드리는 번제, 헌신이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중보자인 제사장과 화목하고 이웃과도 화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제사의 완성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흠없는 수송아지로 위임식의 속죄제를 먼저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 모든 절차를 하면서 재물을 잡는 것도 모세가 했다는 거예요. 네, 안수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했어요. 네, 원래 속죄제는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재물이 안수하고 자기가 잡아야 돼요. 네, 그런데 안수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했지만 잡는 것은 모세가 했다는 사실이죠.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속죄제는 한손안수였어요. 일반 속죄제는 한손안수. 그런데 위임식의 속죄제에는 양손안수예요. 왜 그럴까요? 네, 개인의 죄를 사안받는 것은 한손안수이지만 위임식의 속죄제는 아론과 아들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받는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양손으로 안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신약시대의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예수님이 안수하셨지만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는 양손을 들어서 축복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것은 전 인류를 위한 안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수송아지를 잡고 피를 취해서 번제단의 내뿔에다가 발랐어요. 네, 이것도 일반 속죄제하고는 달라요. 네, 제사장의 속죄제는 향단의 내뿔에다가 발랐는데, 그런데 위임식의 속죄제는 향단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제사장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단의 불에 발랐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제사장을 되기 위한 과정이지 아직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네, 그러니까 이 아직 되지 못했을 때는 번제단에 발랐다라는 뜻이죠. 네, 그리고 나머지는 갔습니다. 네, 기름을 태우고 가죽과 고기, 똥은 진 밖에서 불살랐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네, 역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양손으로 제물에게 안수했죠. 네, 그리고 모세는 피를 가지고 번제단 주변에 뿌렸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나머지를 각떠서 전부 불살랐죠. 네, 그리고 다른 점이 있다면 가죽을 벗기는 과정의 기록이 생략돼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번제를 들고 난 뒤에 화목제를 드렸는데요. 네, 안수하는 것은 동일하고요. 네,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피에 대한 것입니다. 네, 아까 속죄자에서는 단의 뿔에 발랐고 번제에서는 단을 주위에 뿌렸고 네, 그리고 이제 화목제의 피는 어떻게 했느냐. 네, 이 제사장의 오른쪽 귀 네,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네, 그리고 오른쪽 발가락 네, 거기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네, 귀에다가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다가 피를 발랐다. 네, 여러분 딱 감이 오시죠? 왜 이렇게, 왜 그랬을까? 네, 귀가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손이죠. 네, 손을 정결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일하는, 움직이는 발이죠. 네, 발도 성결시키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성결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은 모세가 화목제의 기름은 똑같은 화목제이지만 위임식의 화목제의 또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은 제사장에게 가던 우편 다리와 그 다음에 가슴살을 화재로 그냥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 이유는 아직 받을 제사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모세는 그 피와 관유로 아론과 아들들의 옷에다가 뿌리는 정결 예식을 했습니다. 네, 몸도 정결해야 되고 의복도 정결해야 된다는 뜻이죠. 네, 그리면서 7일간의 위임식 가운데 매일매일 속제재로 속제재물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양 두 마리로 아침 저녁으로 매일 또한 상번제도 같이 드렸습니다. 네, 이것은 날마다 예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사장은 날마다 백성들을 위한 제사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네, 이제 큰 두 번째로 제사장의 취임식, 역사적인 아론의 첫 번째 제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아론은 제사장으로 의미를 받았고 그 첫 번째 제사를 모세 앞에서 드리게 된 거죠. 네, 첫 번째로는 레위기 9장 1절에서 7절에 보시면 취임식, 재물들을 준비하게 했죠. 네, 그리고 대제사장을 위해서는 두 가지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요. 속제재와 번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론도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지만 자기의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는 아직 번제단의 뿔에다가 피를 발라야 됐죠. 네, 그리고 흠없는 수양으로 또한 번제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준비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역사적인 첫 제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네, 재미있는 것은 제사장의 위임식 제사의 순서와 취임식 때 백성들을 위한 제사의 순서가 같다는 거예요. 네, 백성들도 먼저 속제재를 드려야 되고 네, 그리고 번제를 드려야 되고 네, 그리고 화목제를 드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한 속제 재물은 바로 염소였어요. 염소. 네, 역시 피를 번제단 넷불에 발랐죠. 똑같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번제를 드리는데 네, 수송아지를 드리고 네, 그리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날마다의 상번제를 드려야 됐다. 네, 그리고 이제 화목제로 수소와 수양을 드렸는데요. 네, 가장 먼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 제사장의 위임식도 백성을 위한 제사도 무엇을 먼저 드려야 된다? 네, 속제재를 먼저 드려야 된다는 것은 죄사함이 가장 먼저라는 뜻이죠. 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전체를 드리는 희생재물로 번제를 드려야 되고 네, 그리고 그 번제에는 감사의 소재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제사장과 또한 백성들과의 화목을 위한 화목제물도 드리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제사장과 또한 백성들과의 화목을 위한 화목제물도 드리는 것이죠. 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같은 순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먼저 제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네, 그것의 표가 바로 물세례예요. 네, 세례받으셨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번제를 드려야 된다. 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또 정성과 달란트를 하나님께 다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회사에서 6일 일하고 하루 교회에 와서 일한다 할 때 여러분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6일 일하고 나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6일 동안 일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이미. 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과 허목하게 됐죠. 네, 그리고 제사장과도 화목하게 됐죠. 네, 그리고 이웃과도 화목해졌기 때문에 화목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화목제의 제물을 다 나누게 하신 거예요 같이.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론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딱 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취임식 장소에 드러났다는 사실이에요. 네, 아론은 이 모든 제사를 다 마친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건 좀 뒤에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에게 축복했죠. 아론이. 네, 여기까지가 이제 대제사장의 취임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은 성막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네, 모세와 함께 마침내 성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성막에 들어갔죠. 성막이 어떻을까요? 들어갔을 때. 아마 여러분이 구구원 성막 때 성막의 내용에 대해서 배우셨죠. 네, 성막 밖은 되게 초라하고 시커멓지만 안은 엄청나게 아름답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이 널판도 다 금으로 쌓고 여기 있는 모든 기물들이 다 금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성막 안에 보면은 이 금이 거울 같은 역할을 해갖고 서로 반사가 돼가지고 네, 어마어마한 아주 이렇게 작은 성막, 성소 아니지만 무한대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네, 마침내 아론은 제사가 되었죠. 그 성막을 통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왔죠. 네, 이것을 하나님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네, 그리고 나서 나와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And then he came out of the tabernacle and blessed the people. Can I play? 안타깝습니다. 영상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게 안 된다고 나오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했는지.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걸 정리됐을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This was supposed to be a video, but it's not playing right now, so we'll show it to you another time. 네. 어떻게 됐냐면 그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의 모든 재물들을 다시 살라버렸어요. Then the fire of the Lord came down and consumed the burn offering and the fat. 네. 죄송합니다. 그럼 이걸 한번 다시 볼게요. 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번제물과 기름들을 완전히 불살랐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위임식과 치임식의 모든 제사를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And the fact that the fire of the Lord consumed the burn offering of the fat shows us that God has accepted this. 네. 그래서 이 대제장 아론이 성막에서 나와서 모세와 함께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고 네. The high priest Aaron came out of the tabernacle with Moses and blessed the people and the glory of God appeared. 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불이 번제단의 모든 재물을 살르는 그러한 역사로 보여졌습니다. And that was shown through the fire of the Lord consuming the burn offering and the fat.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레위기 9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단위의 번제물과 기름들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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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를 땅에 대었다는 뜻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완전히 항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에게 예배해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는 그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즐겁고 놀라운 날, 이 기적을 체험한 바로 이 날에 아론의 두 아들, 나랍과 아비후가 죽임을 다고 말았어요. 아마 상상해 본다면 잔칫집이 순식간에 장례식으로 바뀌어버린 그런 모습이죠. 왜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나랍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인데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랍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 앞에서 죽은지라 그 여호와의 불이 취임식의 제사의 재물을 태워버렸는데 이제는 살아있는 두 아들을 태워버릴 거예요. 나랍과 아비후의 범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랍과 아비후는 각기 향로를 가지고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향로는 무엇일까요? 정금으로 만든 불똥 그릇으로 번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그 불씨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등돼도 켜고 그리고 향이 나는 향을 나는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출애국기 30장 실절 속절을 보시면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자기의 직무도 아닌데 감히 향로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죄고요. 거기다 더해서 다른 불을 담아다가 분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원래 여호와께서 절대 명량화하지 않은 상관없는 불이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취임식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번제단에 살라서 불이 붙었다고 그랬죠. 물론 그 전에도 불이 있었어요. 번제단의 불이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불이 내렸죠. 그 위에 그렇다면 이제는 그 불로만 향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들은 다른 불을 담아서 드렸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화, 정하신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레위기 16장 12절에 나와 있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따가 교육, 이것을 오늘날의 구속 교훈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결론은 나답과 아비우는 하나님 앞에서 취임식까지 했지만 거룩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우가 불타 죽은 것을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사건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3절에 보시면 사실은 하나님이 명화하신 불로 아론이 들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를 불살라버렸죠. 그러니까 그것은 왜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리심으로 정결케 하신 거예요. 인간 생각으로 볼 때는 두 아들을 하루에 잃었죠. 아론이 그렇다면 아론의 집은 그 다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론은 백성을 위한 속죄죄 염소의 제사장 목수를 먹지 않고 불살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백성을 위한 속죄죄 염소는 제사장의 응식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찾았어요. 일반 백성들의 재물, 염소의 재물 어디 갔냐 그랬더니 그랬더니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아론이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났죠. 하나님 법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론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임식과 치임식을 했어도 이 아론과 나덕과 아비가 죽었죠. 그렇다면 재물을 먹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아론이 그래서 재물, 자격을 못 얻었는데 우리가 먹는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겠느냐 이렇게 아론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세가 듣고 선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모세는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그 의도를 알고 선하게 여겼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이제 위임식과 치임식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그 예식이 망가지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머지 두 아들을 통해서 다시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배웠던 내위기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거룩과 속된 것, 정황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이 말씀은 나덕과 아비우가 죽은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로 여전히 제사장직을 유지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리고 레위기 16장에 보시면 대속제의를 주셨죠. 그래서 여전히 레위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과 치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불안전한 인간이었죠. 그래서 완전히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어요. 그래서 매년 대속제일마다 죄를 사암받는 제사를 드려야 했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 대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또 위임식과 치임식을 반복해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는 대제사장이다. 그러나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3절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히브리서예요. 저는 왜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말씀이 없을까 항상 궁금했는데요. 구소사 시리즈의 저자이신 박윤식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겟세만해에서 기도하실 때 위임식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의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하셨죠. 그리고 그 밤에 감남산 겟세만해에 기도하러 앞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만해에서 통곡과 기도를 하시면서 만인간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셨는데요. 마가복음 시사장 36절을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장을 내게서 옮길 수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포기하시고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신 거죠. 바로 참된 제사장으로서 위임식을 거행하는 순간이었다. 겟세만해라는 이 뜻은 자체가 쥐어짜다 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이곳에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우리는 십자가에서만 피를 흘리셨다 라고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겟세만에서 이미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이미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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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겟세만해의 기도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의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 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멜기스레게 반찰을 쫓은 대제사장 이라고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겟세만의 기도는 예수님의 위임식 장면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겟세만의 기도를 마치시고 잡히셨죠. 바로 그 밤이 6월절 밤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바로 그 6월절 날에 예수님이 잡히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9식에 운명하셨습니다. 5세시죠. 그리고 아리마데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됐죠. 바로 이 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신 바로 이 날이 AD 29년 바로 6월절 당일 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여기 안식 후 첫날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구약율법에 의하면 6월절 다음날부터 7일간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무교절 안에 안식일이 한 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식일 무교절 안에 있는 안식일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에는 초실절이라고 해요. 그 말씀이 내위기 23장 11절에 기록돼 있죠. 또 놀라운 것은 바로 제사장이 위임식을 마치는 날도 초실절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책에 기록돼 있고 아마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배우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출애급 2년 1월 1일 성막을 세웠고 그리고 무교절의 무교절의 안식 후 첫날 초실절에 제사장의 위임식이 마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초실절에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날짜까지 정확하게 예언된 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로 중보하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속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신약시대의 저와 여러분은 다 복음의 제사장이죠. 로마서 15장 1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죠. 복음의 제사장의 특징은 복음의 제사장의 특징은 이방인이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들이시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령하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명이 있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st peter 2 verse 5 그리고 신령한 제사들을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죄를 사안받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제사장 이웃과 화목하게 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전도하는 것이 와로 사명이죠. 베드론서 2장 9절에 보시면 왕같은 제사장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이 기이한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st peter 2 verse 9 says we are a royal priesthood and we must proclaim the excellence of him who has caught us out of darkness. 아까 그 제사장들의 귀와 손과 발에 피를 발랐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를 말씀 듣는 대만 쓰시나요? 세상의 모든 이야기와 제약과 또 뒷담화 다 열로 들어오죠? 그래서 귀가 두 개인 거예요. 들을 필요 없는 얘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보내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는 거죠. 그리고 엄지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손이 되어야 된다는 뜻인데요. 이 손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하는 손 찬양하는 손 봉사하는 손 때리는 손이 되면 안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별된 발이에요. 죄악된 세상을 돌아다니는 발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나돕 나돕과 아비우가 다른 불로 분양하다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고린도 후서 11장 3절 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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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죠. 불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불이 아니듯이 예수 이름도 다 같은 이름이 아니에요.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도 있죠. 영 도 다 같은 영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만 성령 이죠. 복음 이라고 다 같은 복음 아니에요. 오직 신구약 66 건만 복음 이죠.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경고한 겁니다. 오늘 신령한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디오가 준비됐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비디오가 준비됐다고 한번 보실까요? 한글자막 b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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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이 불은 주전 1445년에 내렸죠 그리고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불은 바벨론 포로로 없어졌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불의 역사는 어떻게 될지는 다음번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을 내린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 맺은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마지막 때 복음의 제사장으로 저희들을 임명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말씀만을 듣는 귀 또한 하나님의 일만 하는 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을 통하여 전세계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시온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먼저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다 더하여 주시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저희들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병에서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풍족한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사업이 번창하게 하시고 선물해 주신 귀한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온교회 재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신 줄 믿사오니 그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